배틀그라운드 안녕하세요. 배타 역을 맡은 배우 이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Hi everyone, I'm Daniel Wu. I'll be playing the role of Alpha in this PUBG Rondo film. PUBG, the iconic battle royale game, has just launched its 10th map. It's such a great honor to be collaborating for such a momentous occasion.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대표하는 배틀그라운드가 벌써 10번째 맵을 맞았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점에 함께 협업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베타라는 인물은 동료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배틀그라운드에서의 승리가 더 우선인 인물입니다. 때에 따라선 동료의 희생 역시 전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알파는 팀의 획득을 믿습니다. 그의 최선의 존경입니다. 그는 트러스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은 리스트입니다. 베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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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의 팀과 함께 협업하고 싶다면 알파와 함께 협업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인 알파의 엄청난 집념을 보이는데요. 사실 알파에 대한 집념은 베타가 배틀그라운드에 참전한 진짜 이유입니다. 베틀그라운드의 치킨 디노를 먹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스타일의 유저분들은 베타에게 더욱 이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연출부터 카메라 워크까지 생동감 넘치는 액션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할 생각은 없지만 샘의 액션의 장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모든 시퀀스는 모든 시퀀스의 현실과 제정과의 역사와의 리더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허설과 콜라보로서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턴트 팀과는 아주 아름답니다. 케미가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는 이번 촬영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호흡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 곳곳 게임에 업데이트되는 신규 퓨처 등의 요소도 숨겨두었으니 눈여겨보시고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이번 영상과 PUBG 배틀그라운드 모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플레이 나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